1위 1위 하셨던 날 마침 저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. 근데 그날 또 미미 선배님께서 넘어지셨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런 반경 한 번 더 보고 가야겠죠? 네! 보고 싶어요! 한 번 보여주세요! 안녕! 어떻게 있길래요? 내가 있다! 이거 이거요! 멋있어! 진짜 이건 박수! 멋있다! 이 정도면 약간 안무라고 봐도 됐던 거에요. 굉장히 매우스러운데. 회사에서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?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? 아니 교육을 받는다기보단 저날 저희가 두 번째 2주차였죠. 2주차였는데 처음으로 생방송을 나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생방송이니까 좀 이제 힘을 더 주자여서 더 멋있게 걸어 나갔는데 앞에 조금만 더 걸린 거에요. 그래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한 거에요. 제가 순간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? 순간 엉덩이 이렇게 들려서 공중이 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앞에 저희 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서 너무 창피해서 아 이거는 빨리 일어나야 돼. 그래야 넘어갈 수 있다.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다치지는 않았어요? 아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. 아 다행입니다. c cruise 방금 아 나의 되물을 하거든요. 아 이왕 SAPA 그룹 지금 내가 hesitate 그 교육이 근데 그게 왜 라든가 내가 나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